48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휘 1. 기계작업 프레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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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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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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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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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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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여내다 도려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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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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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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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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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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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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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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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 제 손가락이 잘리다 손가락이 잘리다 손가락이 잘리다 손가락이 끼이다 손가락이 끼이다 손가락이 끼이다 손가락이 끼이다 손가락이 베이다 손가락이 대다 손가락이 대다 손가락이 대다 발이 깔리다. 못에 찔리다. 유리가 박히다. 화상을 입다. 철과상을 입다. 가시에 중독되다. 가시에 중독되다. 가시에 중독되다. 작업장 사고. 붕괴 사고. 붕괴 사고. 붕괴 사고. 감전 사고. 감전 사고. 추락 사고. 추락 사고. 추락 사고. 누전 사고. 누전 사고. 낙하 사고. 낙하 사고. 낙하 사고. 폭발 사고. 폭발 사고. 화재 사고. 화재 사고. 화재 사고. 가시 노출 사고. 가시 노출 사고. 가시 노출 사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것.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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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벨. 비상벨.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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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사용방법. 안전핀을 뽑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불에 접근. 앞쪽에 불부터 소화.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고. 위에서 아래로 소화. 충분히 많은 소화기를 한번에 사용.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충전함.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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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